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EC2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하나 다룰 겁니다. 뭐냐면, 위투로 들어가 보시면 imag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ami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마존 머신 이미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머신이라는 것은 가상 머신, 우리가 만든 아마존에서 만든 머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라는 것은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얼려서 나중에 똑같이 복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상태는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운영체제, 또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또 설정들, 그리고 심지어 현재 실행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그 상태 그대로를 그대로 얼려서 만든 것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EC2에서 이 이미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건 이제 차차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자, 저는 인스턴스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인스턴스에는 우리 이전 시간에 웹서버를 설치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웹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눅스건, 윈도우건 상관없이, 리눅스건 아니면 윈도우건 상관없이 어쨌든 웹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웹서버에 접속하면, 접속할 때는 이 주소를 사용하면 되죠. 보시는 것처럼, hello.aws라고 하는 그 웹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index.html이라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인스턴스는 어떤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고, 또 어떤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인덱스.html 파일이 있는데, 그 안에 hello.aws라고 하는 인덱스 파일이 있고, 그리고 웹서버가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이죠. 제가 이 상태 그대로를 확 얼려서 어딘가에 저장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저장해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여러분이 얼리고 싶은, 이미지화 시키고 싶은 이미지를 그 인스턴스의 인스턴스를 선택하고요. 그 중에 이미지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보시면, create image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create image라고 되어있는 항목에서 우리가 만들 이미지의 이름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웹서버,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뭐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은 아무렇게나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서 적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미지 디스크립션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적는 건데요. 여기다가 웹서버라고 그냥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어떤 형식의, 또 어떤 속도의, 성능의, 저장장치의 이미지를 저장할 것인가 라는 걸 지정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미지를 복원할 때 어, 여기 있는 이 저장장치의 크기에 따라서 복원이 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거를 10기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복원을 하면 10기가짜리 저장장치에 이미지가 설치되서 어, 적용이 돼서 예, 컴퓨터가 켜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create image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동안은 요 이미지의 그, 뭐죠? 인스턴스 있잖아요. 이미지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스턴스가 일시적으로 정지 돼요. 이렇게 접속도 끊기고 이 애플리케이션도 동작하지 않게 되는 시간이 일시적으로 존재합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서버라고 하는 환경은 잠깐이라도 멈춘다면 잠깐 멈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AMIS로 들어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뱅글뱅글 돌고 스테이터스는 pending이라고 나오면서 아까 우리가 선택한 이 오리지널 인스턴스를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이미지의 상태가 available이 되면서 이제 이미지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던, 잠깐 멈췄던 그 서비스는 이제 다시 접속 가능한, 다시 사용 가능한 인스턴스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방금 생성한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든지 많은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launc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화면에서는 choose an instance type이라고 해서 인스턴스의 스펙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next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이전에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 때 봤던 것과 똑같은 화면입니다. 그리고 next add storage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때 그 이미지의 저장장치의 크기를 10기가로 지정했죠. 그 10기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 저장장치의 스펙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next instance를 하면 태그를 지정하고 config security group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보안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요건 이제 조금 다르죠. 보안 설정이 우리의 오리지널 이미지는 그 오리지널 인스턴스 즉 이미지의 원본이 됐던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아까 웹서버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새로 생성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 생성한 이 인스턴스는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설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리뷰 앤 런치를 하고 그리고 런치를 누르면 여러분에게 키페어가 나오죠. 그래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선택하시고 런치 인스턴스를 하시면 이제 인스턴스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스턴스로 돌아가보면 우리가 만든 우리가 새로 만든 인스턴스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완성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가 오리지널 인스턴스와 그 이미지의 오리지널 인스턴스와 동일한 인스턴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주소를 카피해서 제가 붙여넣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얘도 Hello AWS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인스턴스였거든요. 얘와 얘가 똑같이 동작한다라는 것을 똑같은 상태의 인스턴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이용 방법이 있고 이 AWS에서는 이 AMIS라고 하는 것을 정말 폭넓게 사용합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뭐 백업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버 쪽에 좀 심각한 작업을 한다거나 되돌리기 힘든 작업을 하기 전에 인스턴스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인스턴스를 그 뭐죠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런칭해서 거기서 서비스를 꾸려나가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인스턴스는 삭제해버리는 삭제해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인스턴스를 얼려서 이미지를 만들었다가 그것을 어떤 필요에 따라서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